인간간다요 2022년 11월 13일 기준 아프리카TV로 이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다요입니다 오늘 수능 보신 수험생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이 11월 17일 수능날에 이렇게 녹화를 뜨게 됐네요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의 공지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트위치가 이제 여러모로 실제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모르죠 나중 가서 실제로 철수할 수도 있고 철수를 안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트위치가 철수를 실제로 하든 안 하든 트위치가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하기에 좀 어려워지게끔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선 12월 13일부터 진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우리 한국의 트위치 시청자분들은 간다요의 다시 보기를 트위치에서 못 봅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보면 되니까 간다요의 다시 보기 채널에서 문제는 클립도 못 봅니다 트위치라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그 방송의 재미요소를 차지하는 게 지금 클립 영상원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아예 사실상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화질도 이미 720p로 떨고 났어요 안타깝습니다 트위치가 계속해서 좀 한국 사업 한국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원하고 간다요도 그렇긴 하지만 어찌되 여튼 지금 서비스를 계속 축소시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인간 간다요! 2022년 11월 13일 기준으로 아프리카TV로 이적을 결정했습니다 박수! 뭐해 니네 얘들아 빨리 쫙쫙쫙쫙해 제가 도배해야지 아마 이런 의문이 지금 바로 생기셨을 거예요 왜 하필 아프리카TV냐 지금 트위치가 아닌 곳에서 방송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TV 아니면 유튜브 생방송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사실 인간 간다요가 유튜브 생방송 진짜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 비해서 기강 잘 잡혀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분들은 이제 착하시고 인성이 좋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유튜브가 개판나도 이제 좀 착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기강이 잘 안 잡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강을 그동안 좀 잡아왔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 건 균일한 적절한 좀 안정적인 분위기의 채팅창 분위기 안정적인 밈이 필요해요 근데 유튜브는 너무 다양한 연령 다양한 분들이 한꺼번에 라이브를 보게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게 형성되기가 진짜 어마무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간다요가 한 일주일 전부터 아프리카TV에서 실험적으로 방송을 좀 했고 며칠쯤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이 시점에서 솔직히 얘기합시다 아프리카TV 시청자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바깥에서 아프리카TV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간다요도 그런 선입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며칠 해보니까 어? 어? 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어 싶은 거야 어 뭐 100%는 아닙니다만 연령대가 어느 정도 30, 40대 이상인 분들도 인방을 오랫동안 아프리카TV에서 봐오셨는지 장문 거의 안 치시고 인방의 좀 분위기, 감성 이런 걸 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기강이 상당히 잘 잡힌다 상당히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프리카TV도 나쁘지 않았다 아프리카TV도 결국에는 BJ 이제 트위치에서 스트리머 이 BJ가 방송 주칙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리드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상당히 방송을 진행하기에 좀 괜찮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TV에서 이제 좀 자리를 잡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각 플랫폼별로 아프리카TV든 트위치든 부질없는 짓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어요 플랫폼 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 지금 만약에 앞으로 반대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트위치 스트리머 분들이 아프리카TV로 이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적하는 분들에 대해서 트위치를 배신하는 거다, 트위치를 버리는 거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아프리카TV에서도 많은 분들이 트위치로 건너간 게 사실입니다 그때도 아프리카TV를 버리는 거다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가 뒤지세요 제발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계속 방송을 보고 싶고 팬심으로 보고 싶으면 따라가서 보든가 그러면 되지 안 볼 거면 안 가면 되는 거지 무슨 또 그거를 또 연병을 하고 육갑을 떨고 배지알을 떨고 또 갯기를 부리고 개급을 밀고 그리고 아프리카TV가 정말 좋았던 건 역시 풍 풍 풍의 맛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 별풍의 맛 아 좋더라고 아 풍으로 시작해서 풍으로 끝나는 인생사 아 나쁘지 않았다 아 농담이고요 아프리카TV를 원래 보시던 시청자분들은 좀 앞으로 노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간다요 아프리카TV 방송은 풍 유도나 풍 많이 쏘고 열혈팬이 되었다고 해서 딱히 그렇게 특별 우대를 해주거나 어 그런 것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어 이런 말씀을 진작부터 미리 말씀드리는 바다 간다요가 뭐 그렇게 뭐 도네이션 후원 슈퍼챗 어 이런 거 유도를 그렇게 하지는 않고 물론 쏴주시면 리액션을 합니다 쏴주시면 이제 리액션을 해요 어 쏴주시면 리액션을 하지만 그렇다고 막 쏴달라고도 난리를 치고 어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아프리카TV에 이제 기왕 건너온 이상 세계사 국제정치를 앞으로 아프리카TV에 막게끔 많은 분들이 또 더욱 더 재미있어 하시게끔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다양한 컨텐츠들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좀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어 그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간다요가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배려를 해드려 왔습니다 뭔 개소리냐 이게 원래 간다요가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 좀 더 쉽게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식 이거를 그동안 좀 버려온 게 사실입니다 왜냐 교양 있으시고 또 배우시고 또 잘나시고 고지식하시고 이런 분들의 기준에 조금 어 좀 맞춰들기 위해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앞으로는 국제정치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 없는 분들도 재미없어 하던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방계의 주적 악의 축 프로 불편러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척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간다요 앞으로 아프리카TV에서 생방송하게 됐는데 혹시나 프로 불편러분들이 재방송 보시려거든 시도하지 마세요 오자마자 강퇴당하니까 별풍을 아무리 많이 쏘고 그래도 바로 강퇴당하니까 시도조차 하지 마라 아 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자아 성찰을 하고 자기 반성 시간을 가지면서 아 내가 프로 불편런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잘 모르겠으면 주변에 물어봐 내가 프로 불편러니? 내가 너무 좀 너희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니?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그럼 좀 답이 나옵니다 또 어느 정도 솔직히 근데요 프로 불편러들은 트위치에 있든 유튜브에 있든 아프리카TV에 있든 커뮤니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럼 프로 불편러들은 어디에든 웬만하면 안 보이는 게 국가의 도움이에요 국가에 국가의 발전의 도움이다 자 어찌됐든 간다요 아프리카TV로 이적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뵐게요 아 캐피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 제발ietfully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